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유닛으로 들어왔죠 일치구요 일치 문제는 여러가지 형태로 잘 나옵니다 특히 오늘 하려고 하는 테스팅 포인트 22의 주어와 동사의 일치 문제는 여기 교재에도 지금 기출빈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굉장히 자주 나오구요 수능, 학교시험 부분 없이 빈번하게 출제가 됩니다 이유를 굳이 얘기하자면 가장 기본적인 문장구조 파악의 개념이구요 그리고 휴식어구나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함정을 봐서 학생들을 순간적으로 착각하게 만들기 쉬운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제 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죠 그 전에 밑에 잠깐 살짝 보면요 이제 주어와 주어의 수식어구를 구분해라 수식어구를 주어로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어가 한 단어 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문제가 쉽겠죠 그렇게 나오지 않구요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주어 부분을 일단 해석을 해서 진짜 주어의 핵이라 그러거든요 주어가 되는 단어 하나를 골라내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야 그 주어에 핵이 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3인칭 단수면 그에 맞게 동사를 선택해 줘야 되구요 또 복수면 복수이면 복수대로 원형을 선택해 주거나 그러면 되죠 그런 방향으로 연습을 주로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 부분을 잘라내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럼 뭘 봐야 되냐면요 그 문장의 메인 동사 해침이 되는 주절의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is are 이렇게 표시되게 예제는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앞부분을 다 주어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꼭 동사 앞부분이 전부 주어 부분이냐 라고 하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메인 동사를 만약에 파악을 했다면 그 앞부분 전체는 대부분 주어 부분입니다 주어부로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럼 이중에서 진짜 주어의 핵을 하나만 찾을 거에요 그럼 포도랑 건포도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이렇게 하면서 한국말로 하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포도 건포도가 주어인가요 아니죠 포도 건포도 둘 간의 차이점이 진짜 주어인 거죠 한국말로 주로 한국말은 중요한 부분 뒤에 가 있는 경우가 많죠 수시버가 앞에 있고 한국말로 주로 마지막 부분에 해석되는 부분이 주어의 핵으로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포도와 건포도 사이에 유일한 차이점은 하니깐 비퍼런스가 주어 부분이 되구요 비퍼런스가 3인칭 단수여서 이에 매칭되는 동사는 is가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는 연습인데 시험에 잘 나와요 하나 또 연습을 해보죠 밑에 보면 주어에 수식어가 이렇게 달려있는 경우가 방금 예제화 같은 경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명구도 있고 ing, 투부정사, pp, 성용사구 뭐 다양하게 있구요 이거를 그럼 유형별로 외워서 이렇게 딸딸 외우고 다니면 되냐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구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게 유형화에서 구분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해석을 통해서 그 주어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통해서 진짜 주어의 핵을 찾아내는게 중요하지 이 형태를 외우는 것은 의미 자체가 그렇게 있진 않아요 연습을 통해서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 3번을 보죠 밑에 FALSE ATTACHED TO THE EMAIL 하면서 SIMSIMS 나와요 그럼 SIMSIMS가 메인 동사라 치면 제가 빨간색으로 묶는 이 부분이 주어 부분이 되구요 그럼 눈치챘겠지만 ATTACHED는요 과거 동사가 아니죠 우리 앞에서 이미 연습을 충분히 했지만 수동형 분사 구문입니다 수동형 민간장은 그럼 얘가 누굴 꾸며 주겠어요 이 앞에 있는 FALSE를 꾸며 주겠죠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들이죠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 수식어구가 뭔지 구분이 되면 수식을 받는 FALSE가 문장의 주어의 핵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구요 The FALSE가 주어의 핵이라는 걸 아는 순간 주어가 복수고 동사는 원형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SIM이 답이 되겠습니다 또 해볼까요? 다른 형태로 7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need와 needs가 있구요 역시 앞에 부분이 그러면 주어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battery that has not been used for several month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t been used for several months 하면은 몇 달 동안 사용되지 않은 자 여기서 끊어 볼까요 that이 a battery를 받는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럼 대부분은 관계사 절에 불과하죠 battery를 수식해 주는 관계사 절에 불과합니다 몇 달 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battery는 이 battery가 헷갈릴 수 있으니 저는 이렇게 들어간다고 표시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주어를 향해서 표시를 해줘야 되니 대절이 battery를 수식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battery가 주어 부분이 되겠죠 주어의 핵이 되겠죠 그러면 이 battery를 주어로 봤을 때 동사는 예 3인칭 단수니까 needs가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구요 하나 더 연습을 해 볼까요? 자 또 다른 형태가 있어요 보시면 are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성급한 친구들 성급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앞에 있는 population 주어? 이럴 리가 없죠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석으로 확인해 줘야 됩니다 쉽지 않더라도 자 메인 동사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컴마와 컴마 사이에 관계사 절이 삽입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풀 때는 사실 지금 삽입되어 있는 관계사 절은 안 읽어도 될 정도죠 왜냐하면 주어를 수식하는 게 거의 확실하니까 주어 부분을 주어 부분에 어딘가를 수식하는 게 확실하지 얘가 주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삽입되어 있는 관계사 절은 빼고 나머지 부분 제가 이렇게 대가로로 이렇게 묶는 부분에서 이제 주어를 찾아주면 되는데요 blood vessel 해서 혈관이라는 뜻이고요 혈관에서 지방이 쭉쩍 되는 거 지방이 build up 되는 거에 의해서 유발된 요리 살짝 끊어볼까요 커우지드는 과거 동사가 아니죠 동사는 r 이즈 뒷부분에 있는데 동사가 또 나올 일 없죠 그래서 커우지드는 수동형 pp고요 heart digit 심장질환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럼 눈치챘죠 심장질환이 주어의 해이입니다 그럼 위치는 어떻게 왜 쓰였는지 한번 볼까요 이것은 매우 흔하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population 일반적인 사람들한테서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게 뭐다 위치가 받은 게 뭘까요 아마도 heart disease 를 받은 것 같아요 이 위치도 녹색을 표현해 볼까요 이 위치도 건너뛰고 blood vessel 은 흔하게 나타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건너뛰고 heart disease 를 꾸며주는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모두 뭐를 가리키고 있어요 heart disease 를 우어의 핵이라는 걸 가리키고 있죠 그럼 3인칭 단수니까 is가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포인트 엑서사이즈로 넘어가서 조금 더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2번 한번 보죠 역시 동사에 가 되어 있고요 앞부분에서 앞부분에서 저의 핵을 골라 볼 겁니다 근데 꾸랑 꾸 관계대명사절이 사비꾸로 들어와 있죠 그럼 쉽네요 이 부분은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겠네요 고나마나 수식을 하는 거일테니 어 그러면 진파우라고 하나요 뭐 제가 이 언어의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 진파우라고 합시다 이 언어에 대해서 언어로 언어로 생각하는 사람들 북번화의 사람들이 주어진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주어집니다 북쪽 범화도 어쨌든 수식합니까 사람들은 people이 주어니까 동사는 당연히 예 해보러 가야겠네요 복수니까 쉽죠 쉽죠 쉽지만 정지만 안 된다는 거 처음에 잘 나옵니다 4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In this era of globalization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네요 수식어구도 여기는 수식어구죠 수식어구에 불과합니다 그거랑 상관이 없고요 우린 지금 주어를 찾고 있는 거니까 is are 있는 이 부분부터 크게 한 부분까지 주어의 핵을 찾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오늘날 마주하고 있는 건데요 대다수의 나라들이 오늘날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끊어줘야겠네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대부분의 나라들을 마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 입장에서 facing을 꾸며준 능동형으로 꾸며준 형태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어의 핵이 되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슈 겠죠 facing 부분은 분사로 본소 구자로 뒤에 수식어로 붙은 거죠 이슈에 목도 하고 있는 목도 하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대부분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면서 is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s among cultures 이니까 문화들 사이에 차이를 이해하는 겁니다 7번 문제 연습해보겠습니다 as things change quickly 하면 as 부분은요 제가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as 절로 별도의 문장을 때로 쓴 거죠 여기가 as가 여기서 접속사 써졌으니까요 별도의 문장입니다 그냥 뒤에 콤마 찍고 시작하는 the importance 부터랑 전혀 상관없는 별도의 문장이죠 문법적으로 상관이 없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빠르게 변해갈 때 변해가면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중요성이라는 게 있고요 기분이 수식어로 꾸며주고 있어서 살짝 끊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hierarchy 이게 뭐냐면 계급제 위계질서 뭐 이런 뜻이에요 전통적 어떤 계급 위계질서에게 주어진 중요성 그 다음에 obedience는요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베이의 명사형 전통적 계급질서와 복종에 주어진 그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gradually 점차 감소되고 있다 그럼 뭐가 감소되는 건가요? 복종인가요? 전통적 위계질서인가요? 아니죠 그에 주어진 그에 부여된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는 거죠 그럼 주어는 뭘로 봐야 돼요? 역시 기분의 수식을 받는 importance를 주어로 보고요 그럼 동사는 is입니다 11번 문제 풀겠습니다 r 부터 앞에 부분을 전체 역시 주어부로 보고요 눈치를 딱 보니깐 대부분인데 살짝 끊어 볼까요? 해석을 한번 해서 구조 파악을 해 봅시다 오래된 윈도우가 종종 더 두꺼워요 위보다는 아래쪽이 더 두껍다 더 두꺼운 어? 완전한 문장이네요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이 됐은 접속사의 됐이고요 얘는 동격의 접속사의 됐으로 봐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그래서 완전한 문장을 The Observation 관찰 이라는 명사에 같은 내용으로 그냥 붙여준 겁니다 그럼 오래된 윈도우가 위보다는 아래쪽이 더 종종 두꺼운 그러한 관찰은 해 그럼 대절은 문장이 길게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 The Observation 이랑 동격 같은 의미로 수식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주어액은 이 관찰로 봐야 돼요 The Observation 이러한 관찰인거죠 이런 관찰의 내용은 그러면 The Observation 삼위치 단수니까 얘가 이주로 가야 되고요 이것은 종종 제공된다 뭐로써 지지하는 증거자료로써 제공이 되는데요 어떤 관점을 지지하는 거냐 하면요 The Observation 또 받고 있죠 맞아요 이거 보면 유리가 시간에 따라서 흐른다는 거예요 수세기의 시간 규모에 따라서는 흐른다 장시간이 수세기라는 얘기는 수백 년이잖아요 이런 시간의 흐름에 에서는 유리가 흐른다는 관점을 이런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로써 제공되더라 이렇게 섞여 주면 되겠네요 14번 한번 더 풀어보죠 21세기 시작때 쯤에 빵이니깐 좋은 빵 고급빵 파스트리죠 파스트리 빵이죠 그냥 이어의 인기는 브레즈와 파스트리가 주어가 아니죠 이것의 인기는 얘가 주어인거죠 바로 볼까요 월가 아니라 워즈가 3인칭 단수니까 주어가 되겠죠 성장해오고 있다 훨씬 더 빨리 새로운 셰프가 훈련받을 수 있는 것보다 새로운 셰프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어떤 속도 수준보다 훨씬 더 빨리 인기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수요가 더 는다는 인구로 센 것 같아요 예 16번 풀어보겠습니다 한 명의 현명한 친구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의 현명한 친구가 있대요 후로 받았네요 후가요 뒤에 워즈 단수를 받은 거 보니까 ours를 받은 게 아니고요 이 한 명의 친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말이 되겠죠 단수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 친구들 중에 한 명의 현명한 친구는 parent educator예요 부모를 교육하는 일을 하나 봐요 부모 교육자로 20년 동안 일을 해왔고요 advice가 동사로 나와서 여기서 끊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 중에 한 명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어의 핵은 one wise friend이고 3인칭 단수니까 advice s를 붙인 건 과거가 아니고서는 맞는 거죠 일단 맞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뒤에 나누겠습니다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증가하고 있는 상소의 양이죠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붙여 써야 되는 게 지금 산소의 양은 여기까지가 주어 지금 한국말에서 먼저 표시를 할게요 요 부분이 주어부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증가되는 산소의 양까지는 쓰여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뒤에 붙여야 될 것은 일단 요 부분이에요 운동하는 동안 뇌과 현류로 전달되는 을 붙여야 되겠네요 그리고 도와준다 동사를 이제 그 뒤에 넣어주면 되겠죠 일단 우리 주어 부분을 완성해 봅시다 전달되는 을 써야 되는데 전달하다가 아니라 되다니까 수동형으로 붙일 거고요 주어진 단어 중에 Deliver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걸 활용할 겁니다 그럼 Deliver를 쓸 건데 수동인 Delivered로 꾸며 주고요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로 전달 되냐면요 뒤에 부분을 활용하면 되겠네요 우리의 to our brains brain and blood stream 여기로 전달되는 거죠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뭐 지금 운동하는 동안 또 써져야 되죠 During 있네요 예 During Exercise 를 써 주고요 여기까지 주어 부분을 다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영어도 영어에다가도 주어 부분을 표시할 거고요 동사를 설정할 건데요 동사는 녹색을 표는 도와준다 맨 끝에 도와준다 부분을 쓸 겁니다 파워풀을 쓸 건데 주어의 핵이 뭔가요 산소의 양이죠 증가되고 있는 산소량입니다 3인칭 단수죠 그래서 하업스로 s를 붙여주는게 포인트고요 그 뒤에 이제 하업후가 우리 O형식동사 준사역동사죠 그럼 목적어는 뭘 써 줘야 됩니까 하는 주체인 우리 us를 써 주고요 피로를 덜 느끼도록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하업후는 준사기라서 2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됩니다 근데 주어진 어그로만 배열하라고 위에 문제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2를 쓰지 않겠습니다 지금 2가 따로 주어져 있지는 않죠 저기 2 our brain 빼고는 그래서 fill 넣어주고요 less pretty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주어동사 일치 문제 유형 풀어봤고요 다음 테스팅 포인트에서도 유사한 유형을 또 할 겁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보죠 다음 시간에 보죠